이번에도 잎사귀 형태를 만드는데요. 이번 만들 형태는 고리방울을 이용해서 만드는 잎사귀 형태입니다. 일육공을 절반을 접은 자리를 검지로 잡고 약지로 잡은 만큼 불어주면 됩니다. 뒷구매듭은 살짝 지워줍니다. 약 5cm 방울을 먼저 꼬아줍니다. 지금 꼬은 자리에 고리방울 2개를 연속해서 만들어줍니다. 약 6cm 정도의 방울로 만들어줍니다. 반복된 방법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잎사귀 형태를 약간 중간으로 갈수록 넓어졌다 좁아지는 형태의 라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4cm의 방울을 꼬아줍니다. 이어서 8cm 정도의 방울로 고리방울 2개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4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4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10cm 방울에 고리방울을 2개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12cm 방울로 고리방울 2개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4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12cm 방울로 고리방울 2개를 만들어줍니다. 2cm 방울을 넣어줍니다. 2cm 방울을 넣어줍니다. 2cm 방울을 넣어줍니다. 1cm 방울을 넣어줍니다. 2cm 방울을 넣어줍니다. 잎사귀가 점점 넓어졌다가 지금 풍선 1개로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 불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좁혀지는 형태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일반으로 접은 자리를 검지로 접은 상태에서 약지가 잡히는 자리에 불어줍니다. 불어진 풍선은 바로 매듭지지 않고 지금 끝난 자리에 연결해서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이어서 4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10cm 방울로 고리방울 2개를 만들어줍니다. 5cm 방울을 만들어주세요. 방법은 동일하고요. 다음은 8cm 고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6cm 고래 방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입구 매듭은 바깥쪽으로 당겨서 가늘게 뾰족한 라인으로 마무리 해줍니다. 구조적 형태는 꼬집어 보기 방울로 만든 거나 고리방울로 만든 거나 동일하고요. 형태적인 모양에서 방울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풍선 꽃다발을 만들 때 이용해 보세요. 구조적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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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형태가 바뀌었습니다.